바람 지우개 23강 래퍼 아니고요 랍퍼 랍퍼 랍 하면서 완전히 벌리셔야 돼요 블랙은요 생각보다 턱을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랍퍼 이거는 과자 껍질 같은 거 사탕 같은 거 쌓여져 있는 종이를 랍퍼 이라고 해요 랍퍼 아니면 뭐 조그만한 장난감 있죠 그런 애들이 도는 그런 거 다 포장이 쌓여져 있잖아요 다 랍퍼 이라고 합니다 랍뎀 이 랍 할 때도요 그냥 디귿이 아니라 혀를 내민 상태에서 힘을 빼시고 랍 해주세요 앞에는 또 핑크가 있어요 랍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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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퍼 랍뎀 랍뎀 그리고 보울 거 여기서는 된 소리가 있고요 엘 끝소리 처리해서 목구멍 열어주시고 보울 거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보컬이 아니에요 복 아니고 보우까지 가주셔야 돼요 보울 랍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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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et